영생, 간단합니다. 영생은요. 영혼육이 온전하면 영생. 그래야 영생이에요. 기독교 개념에서. 육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영혼육을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육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영생은 못 돼요. 그런데 이 혼이 영이라는 건 결국 우리 성령과 사실은 하나죠. 하나인 자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입장에서 성령이고 우리 마음의 근원이라는 면에서는 우리의 영인데 이 영은 원래 죽은 영입니다. 사실 성령과 하나로 통하지 못하는 영은 죽은 영이다가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 되면 산 영으로 변해요. 산 영이다 그러면 사실 성령 상태, 성령과 하나로 통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영은 지금 성령이 이제 여기에 감흥해야 될 자리고요. 결국 사실은 우리 안에 원래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육을 굴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죽은 영인 거죠. 성령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그런데 알면 산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영이라고 하고 하느님 입장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는 숨 쉬고 이렇게 살아간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혼과 육은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신의 영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면 죽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아시면 성령 체험을 하신 거고 그러면 산 영으로 변합니다. 혼의 영역은요. 이 혼에서는 우리가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영역이죠. 우리 마음의 영역, 지정의죠. 그래서 지혜, 사랑, 용기, 지, 감정, 정, 의지에서의 용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혼의 작용은 지정의 작용을 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 의지는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기도 되고 강한 의지적은 용기도 되고 여기 이걸로도 돼요. 소망, 기독교적으로는 소망. 의지는 추구죠. 그래서 지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요.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소망, 영생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혼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성부와 성자의 차이는 뭐죠? 성자는 성령에 따라 혼을 쓰고 육까지 완성시키는 이게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생하면 된다. 예수님이 영생의 모범이 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영생을 이루신 거예요. 죽은 뒤에 부활하냐 안 하냐는요. 벌써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실제는요. 살아서 이미 영생을 하셨어요. 왜? 본인이 벌써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을 겪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못 하셨겠어요. 이미 하셨어요. 죽은 뒤에 살아났냐 아니냐는 일반인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본인은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몸을. 그리고 영적인 몸을 이룬, 영생을 얻었던 모세와 엘리아 같은 과거 선지자들과 함께 서서 대화 나누면서 앞으로 겪을 일도 얘기하면서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영혼육이 온전해지는데 그럼 육은요? 육은 썩어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육이 돼야 되나요? 썩지 않는. 썩지 않는 이 육체. 영적인 몸을 얻으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되고 혼차원에서는 지혜, 사랑, 소망이 온전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믿음이 온전해진 게 되죠. 사실 혼차원에서.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령 속에서 사랑, 지혜, 올바른 소망을 품게 되는데 이거를 많은 사도들이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혼이 영과 하나가 되는 순간 이 혼이 영과 함께 공명하게 되면 이 혼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돼요. 양심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도들이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 꼭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나 양심에 책망 받을지도 않았다. 나 양심에 가책 없다. 사도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일을 양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성령 받았다. 사도바울이.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뭐냐? 양심을 따랐을 뿐이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믿음, 성령, 양심이면 끝이에요. 그 양심의 덕목들을 들어가 보면 양심으로 우린 진리를 이해하고 양심으로 사랑하고 양심으로 소망, 올바른 소망을 품었던 거죠. 여기까지 그림 이해되시죠? 영생이 뭔지?